해외방의 끝은 어딘가를 확인하러 템플스테이하러. 108배가 해외방이에요. 이게 무슨 해외방이. 잘못 왔구나. 우와, 이게. 잘못 왔다. 공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흔들면 그만 따르라는 뜻이에요. 새끼, 새끼. 세상의 습이 또 나오시는구나. 비워내는 느낌. 헤이! 저 때문에 갑자기 활동을 다시 한게 된 친구들이에요. 너무 잘한다. 말 먹어, 얘들아. 어머, 어머, 어머. 어, 감삼동. 어, 감삼동? 내가 이거 진짜 갖고 싶어. 나 이거 봤어. 가져가! 네? 가져가! 4분 돼지풀. 누나를 만나고 나서부터 저의 멘토는 누나가 되었고.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같은. 누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인물인 만큼. 오케이, 오케이. 아버지, 너무 귀여워. 그래.